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이수희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이전 강의에서 소개한 타임라인.js를 활용해 전자지도와 타임라인이 결합된 콘텐츠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js는 구글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근사한 타임라인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의 멀티미디어뿐만 아니라 구글맵,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위키피디아 등 다양한 사이트의 콘텐츠를 가져와서 타임라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타임라인.j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강의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실제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가장 간단하게 타임라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초편을 다루고, 이어지는 다음 강의에서 다양한 외부 미디어를 활용한 응용편을 함께 실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타임라인으로 무엇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행 코스라던가 어떤 인물의 일대기, 역사적 사건, 이렇게 시간적 정보가 있는 주제라면 무엇이든지 타임라인 콘텐츠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이번 강의에서 보여드릴 예시는 인물을 소개하는 타임라인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멤버인 제이홉에 대한 소개를 주제로 타임라인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미리 만들어 놓은 타임라인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더보기란에 보시면 이 타임라인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주소가 있습니다. 타임라인 제이에스는 일종의 프리젠테이션처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하나의 이벤트를 하나의 슬라이드로 나타내는데, 그 안에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담는 거죠. 하나 팁을 드리자면, 텍스트를 많이 넣기보다는 간략한 설명 위주로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미디어를 삽입하게 되면 텍스트를 입력할 공간이 많지 않고, 레이아웃을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적당한 분량으로 입력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구글 시트를 활용해서 타임라인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타임라인 제이에스의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메인 화면 중앙에 메이커 타임라인, 이 초록색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타임라인 만들기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순서대로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1번에 있는 Get the Spreadsheet Template,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면 구글 시트로 이동합니다. 타임라인 제이에스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스프레드 시트를 이용해서 화면을 만들기 때문에 구글 계정이 꼭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나타나는 문서 복사 화면에서 4번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트가 정상적으로 열렸다면, 이제 템플릿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 B, C, D로 표시를 해둔 템플릿과 예시 슬라이드를 함께 보실게요. 먼저 구글 시트에서 A 부분은 이벤트의 시작일시, B는 종료일시이고, C는 슬라이드의 헤드라인, 제목과 텍스트, 설명을 적어주는 부분입니다. D는 삽입할 미디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미디어에는 컨텐츠를 불러올 URL 또는 코드를 기입하고, 메디어 캡션에서는 미디어의 출처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에 관한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시트를 좀 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미디어 다음 항복을 살펴보시면, 타입과 그룹,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삽입은 타이틀이나 에러, 또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비워둘 수 있습니다. 타이틀은 이 콘텐츠의 첫 번째 메인화면으로 구성할 슬라이드를 지정하는 값이고요, 딱 하나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에러는 슬라이드까지는 만들지 않고, 하단 시간축에만 표시하고 싶은 이벤트를 지정하는 값입니다. 빈칸으로 두면 일반적인 슬라이드로 표시됩니다. 타입을 잘 활용하면, 많은 슬라이드를 만들지 않고도 다양한 이벤트를 타임라인에 담을 수 있겠죠. 그룹은 묶어주고 싶은 이벤트를 지정해줄 수 있고요, 백그라운드는 색상 코드를 사용해서 배경색을 지정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설정하지 않으면 흰색 바탕으로 나타납니다. 슬라이드 예시를 보시면, 각각의 항목이 실제로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의 각 슬라이드는 크게 상단 좌측의 미디어 부분, 우측의 텍스트 부분, 그리고 하단 타임라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A 파트의 시작 연도와 헤드라인을 제외하면 다른 항목들은 필수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입력해주셔도 타임라인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이홉의 학창시절이라는 헤드라인 아래에 작게 설명 텍스트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제목 위에는 디스플레이 데이트가 표시되고요, 하단 시간축에는 제가 지정한 이벤트의 시작일자와 종료일자가 구간으로 표시되고, 여기도 헤드라인이 들어갑니다. 종료일자가 없는 이벤트는 구간이 아니라 점으로 표시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백그라운드, 배경색 지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보라색으로 배경이 칠해져 있죠? 저는 각 슬라이드마다 어울리는 색을 찾아서 배경색으로 지정해주었는데요, 색상 코드를 가져오기 위해서 먼저 구글에서 색상 선택 도구를 검색합니다. 원하는 색상의 헥스 코드를 복사해서 샵을 포함한 코드 그대로 시트에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템플릿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이었고요, 이제 실제로 기입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행부터 보시면 행 전체가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제가 타이틀로 설정한 타임라인의 메인 슬라이드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표지처럼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I'm your hope 이라는 제목과 쨍한 주황색을 배경으로 설정했는데요, 이 제목은 제이홉이 자주 사용하는 소개 멘트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로 헤드라인에 기입된 영문자는 모두 대문자로 표시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아래 설명란에는 About 방탄소년단 메인댄서 제이홉 이렇게 기입해서 제이홉에 대한 콘텐츠이다 라고 표시했고요, 미디어에는 솔로 뮤직비디오를 삽입할 예정입니다. 타이트 슬라이드는 메인화면이기 때문에 시간정보가 들어가지 않아요. 3행부터 본격적으로 이벤트에 관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제이홉의 출생과 학창시절, 연습생기간, 데뷔일, 음악방송 1위 등등 기념할 만한 사건들을 표시해보았고요, A와 B 파트를 보시면 여러 일자에 거쳐 구간으로 표시되는 이벤트도 있고 하나의 일자만 지정해놓은 사건도 있습니다. 이벤트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원하는 대로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도 가장 중요하게 표시하고자 하는 날짜를 각 이벤트마다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이 구글 시트와 타임라인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주소를 더보기란에 적어두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URL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기초편에서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로만 시트를 채워볼 건데요, 구글 스프레드 시트 내용 기입이 완료되었다면 파일, 공유, 웹의 게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단 주소창의 링크를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타임라인.js의 타임라인 만들기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3번에 보시면 URL 입력란이 있어요. 방금 복사한 주소를 그대로 넣어주세요. 이제 4번의 프리뷰,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작된 타임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타임라인은 프리뷰 버튼 위에 있는 인베드 칸의 코드가 있죠? iframe으로 시작되는 코드인데요, 위키나 HTML 태그 입력이 가능한 곳에서 삽입하여 타임라인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타임라인.js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실습 기초편을 함께 해보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외부 미디어를 삽입하는 응용편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